경주의사 형 생각나? 7년 전에 경주 갔던 거 제 기억에는 여기 춘화가 하나 그려져 있었는데 어? 완전 번째로 하지 말고 돼 안 미안합니다 저기 여정아, 경주로 올 수 있니? 오늘도 여기서 같이 잘 돼? 또 오셨네요 사진 좀 찍을 수 있을까요?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제가 진짜 따라가도 되는 줄 알아요 낮에 봤을 때 진짜 변태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? 손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? 귀 한 번 앉아봐도 될까요?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잘ween 갈게요 그래서 괜찮아요